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 이후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 중이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노량 죽음의 바다는 하루 동안 2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노량 죽음의 바다는 임진왜랑 발발 후 7년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외군을 완벽하게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전쟁 액션 대작이다. 이 영화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영화 예매율은 43%를 넘기며 사울의 봄을 추월했다. 황정민 정우성 주연 영화 서울의 봄은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956만 명으로 이번 연휴 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